안녕하세요 화성동양TV입니다. 오늘은 주문이 폭주하고 있는 3x6 컨테이너 농막 영상을 가져와 봤는데요. 이동시 주택 농막 옵션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농막 컨테이너를 보시죠. 화성지역 같은 경우 이동시 주택 설치를 못하게 하고 있는데요. 지자체마다 달라서 꼭 시청이나 군청에 방문하셔서 알아보시고 계약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화장실, 싱크대, 난방, 시설까지 풀옵션으로 시공해드렸구요. 겨울철에는 사용을 안하신다고 하셔서 단열은 일중단열만 해드렸습니다. 화물차와 지게차가 작업을 할 수 있게 평탄 작업을 해놓으셔서 비가 왔지만 빠지지 않고 편하게 하차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아닌 겨울의 계절이 다가오는데요. 겨울철에는 밭농사를 안하지만 내년 여름을 대비해 미리 농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컨테이너를 하차할 때는 첫 번째로 햇빛이 잘 들어오는 남양을 바라보고 하차를 하거나 두 번째로는 창문을 열었을 때 뷰가 좋은 위치에 하차를 하시면 좋습니다. 컨테이너 및 이동시 주택을 하차할 때 하차 장비만 불러주시면 수평작업 및 주축도를 놔드리고 있고요. 컨테이너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을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외부는 징크색 칼라 도색만 추가를 하셨고요. 뒷편에는 1050x930 이중 창문이 시공이 되었고 정면에는 2150x1330 이중 창문이 시공이 되어있습니다. 우측에는 화장실 창문과 싱크대 창문이 시공이 되어있고요. 컨테이너 농막이나 사무실 컨테이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강화 온돌마루를 웬만하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천장이나 벽체는 석고 도배를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천장은 화이트, 벽체는 영그레이 색상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석고 도배 옵션을 추가할 시 고급 몰딩으로 마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많이 사용을 안 하신다고 하셔서 벽체, 천장은 60T 단열만 추가하셨습니다. 컨테이너 농막 같은 경우 단점으로는 단열만 해서는 많이 떨어지지만 장점으로는 금액적으로는 많이 저렴합니다. 싱크대는 최저가 제품으로 맞추셨고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기본 사양으로 시공을 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3x6 이동식 주택이 아닌 컨테이너 농막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동식 주택 농막 가격이 많이 부담스러우신다면 컨테이너 농막도 추천드립니다. 컨테이너 농막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좌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부족한 영상이지만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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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inues